공군3 미사일 방어여단이 초급 간부와 병사를 대상으로 정신전력 OX 퀴즈 대회를 열었습니다. 퀴즈는 무엇을 지키고 누구와 싸우며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해 장병들의 국가관과 대적관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장병들은 퀴즈 대회를 통해 부대 고유 임무인 방공과 미사일 방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평소 교육과 달리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장병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부대는 지난 6월에 이어 퀴즈 대회를 진행하면서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